아 예요 아 아 기대된다 기대된다 일단 저 시안 씨는 아까 얘기 드렸지만 걸그룹 2012년 치치로 국내 활동보다도 이제 그 해외 활동 특히 일본 활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채시가 무슨 뜻이에요 근데 그게 크리에이티브 일렉트로닉이랑 그룹이 그 일 뜻이었는데 일본에서 활동한 데서 일본에서 치치가 가슴이란 뜻이어서 가슴이란 뜻이어서 아 진짜? 네, 되게 좀 부끄러웠어요, 하여튼. 되게 숙연해진다. 말을 못하게, 아니 우리 민혁 씨는 못하게 할 거야? 유현이도 그렇게 된 거야? 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어떻게 그렇게 돼요? 예전에 저희 멤버 중에 게리 형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게리가 일본말로는 설사라고요. 설사라고요. 아, 이게, 그러니까 공교롭게. 게리만 치치. 아, 공교롭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저기 씨아 씨가. 아, 치치 봐야지. 치치 한 번 줘. 치치! 너무 깜찍한 춤이라서. 아니, 나이 들어서 안 왔어요. 귀여워, 귀여워. 자, 치치 한 번 볼게요, 치치.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우와!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기억나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치치, 치치. 아, 들어갔어요. 치치. 아, 야, 이거 매운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아, 박수 주세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와! 잘 춘다. 잘 춘다. 진짜. 깜짝 놀랐죠? 미스터 선샤인의 그 모습은 잊으세요. 미스터 선샤인의 그 모습은 잊으세요. 다른 사람이네. 완전 다른 사람이네.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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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가 치는데도 섹시. 섹시. 섹시하게. 고고고. street 선샤인의 양상우이 στο 잔인 섹시.